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실적 종목에 투자하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주식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실적 종목에 투자하자란 이런 주제인데요. 양호한 실적을 내는 국내의 몇몇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2016년부터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16년에 초기에 투자한 투자자가 2021년 1월 달에 최고점 부근에 만약에 매도했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350%의 투자 수익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21년 가장 많은 순이익이 발생을 하죠. 이때 주가가 가장 고점이었고요. 202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올해 2023년 예상 매출액이 가장 적습니다. 이전 2020년에 저점 부근까지 주가는 그래서 밀리고 있죠. 이처럼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교과서적인 기업 말고요. 실적과 주가의 변동이 시세에 그대로 드러난 기업 다른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이 효성중공업의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영국 그리고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의 초고압 변압기 주요 고객들의 장기 공급 계약 등으로 인해가지고요. 수주가 대폭 증가했고 유가 상승 때문에 사우디 그리고 남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신규 수주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수익성 개선도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효성중공업의 재무제표처럼요. 올해 2023년 2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2020년부터 실적이 확실하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서서히 실적과 함께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년 이상 흑자 기조를 유지하자 주가는 그동안 많이 벌어진 틈을 빨리 메꾸려는 듯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의 실적을 어느 정도 신뢰했고 턴어라운드 되는 2020년 8,500원 부근에 매수했다고 하면 현재 2,20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효성중공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2020년에 한번 적자를 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단기 순이익 또는 유보율, EPS, PBR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량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성중공업의 재무제표도 보시겠지만 매출액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주가는 매출액을 토대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요. 효성중공업 차트 재무제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출액이 느는 종목을 토대로 해서 미인주를 여러분들 차트에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발 빠른 정보로 주식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엔 LNF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오시는 차트가 LNF의 주봉 차트인데요. 2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인 LNF가 LG에너지 솔루션 및 LG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들하고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죠. 협약 금액이 약간 7조 원으로 2021년 매출의 2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이 협약 기간은 2023년 1월 올해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이죠.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 약 한 2만 원 정도에 머물던 주가는 테슬라의 판매 호저와 주가 급등 그리고 현대차의 탈 내연기관 선언에 2차전지 시장의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매출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매출이 2020년보다 2021년에 170% 성장하고요. 2022년은 그 전년도보다 300% 폭등합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예상 매출은 전년도인 2022년보다 약 60%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2만 원이던 주가는 올해 2023년 4월에 34만 9천 5백 원까지 불과 3년 만에 1,600%를 증가합니다. 이 LNF에 2020년에 가령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고 올해 2023년 34만 원 부근에 매도했다라고 하면 이 2천만 원이 얼마가 됐을까요? 3억 4천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효성중고검이나 LNF 같은 종목들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찾아 장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LNF라든지 효성중고검 같은 종목들 지금 투자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실적과 주가의 연동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느 한 가지 패턴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일부 바이오 업종들에 보게 되면 1, 2년씩 적자를 내더라도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럼 주식시장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어떨까요? 유가증권시장 평균을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2022년 4분기에 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오면서 주가도 2022년 4분기 호스피 주봉이 최근 1년에 가장 낮은 주가인 2,130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요.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빠진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례들은 모두 주가는 결국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는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 현재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뒤처져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실적이 쌓이면서 기업의 가치는 점차 상승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참을성 있게 기업의 가치가 충분한 높이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 주가도 역시나 따라 오를 거고요. 주가는 앞서가는 가치를 빨리 따라잡으려고 위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하죠. 네 번째입니다. 오르기 시작한 주가는 상승하던 탄력으로 인해가지고요. 기업의 가치를 지나쳐서 더 높이까지 수고치게 되죠. 이때 높은 가격대에서 과감하게 주식을 매도해서 투자 수익을 실현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전략대로 하면 주식 투자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죠. 매일 바뀌는 시세를 지켜보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시세 추익을 예측하느라고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2,400여 개의 성장 기업들 중에서요. 실적의 추세는 좋은데 주가가 뒤처져 있는 기업들 몇 개만 골라내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되겠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되겠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다시 한번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발 빠른 정보로 주식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방향을 더욱 명쾌하게 잡아냈고 있는데요. 투자의 핵심은 좋은 주식을 골라서 좋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그 회사가 계속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는 그 기업이 실현하는 가치에 접근하게 되어 있지만요. 단기적으로는요. 그 기업의 가치보다 시장에 흘러나오는 재료들과 그리고 심리적인 기대치에 더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따라서 워렌 버핏은 항상 주가는 변동하게 마련이므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걱정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한 계속 보유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식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시세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지만요. 매일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를 맞출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주가는 매일 움직입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은 3년이나 5년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결국 주가의 큰 흐름은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따라서 기업의 경영 상태를 잘 보고 투자한 다음에 기다리면 그 투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방법 없다. 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호재가 있는 기업에 투자했는데도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료보다 수급이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인데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결국 내려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단기 매매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선순환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괜찮고요. 단기 매매 형태를 비판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빈번한 종목 교체는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불필요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사의 이익만 올려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효성중공업과 같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그리고 독점형 성장주에 장기 투자했다고 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성중공업 차트 재무제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다라고 말씀드렸나요? 가장 중요한 거 매출액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매출액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미인주 공략해 보시는 거 어떠하겠습니까? 효성중공업과 같은 이러한 종목으로 말입니다.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이용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장기 투자가 가진 매력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장기 투자가 가진 진정한 매력은 바로 복리의 기적인데요. 복리의 기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소웨이가 수백조 원의 투자 자산을 축적하기까지는 약 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투자 수익을 낸 건데요. 그런데 이 버크셔 해소웨이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은 26%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연 100% 이상 수익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두 달 만에 50%, 100% 수익을 기대하는 단기 투자자들 입에서는 겨우 26%밖에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겨우 26%씩 늘어난 수익금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59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부풀어 올랐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복리의 마술입니다. 만일 1억 원의 원금으로 매년 20%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면 여러분은 10년 뒤에는요. 그 1억 원이 6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연 수익률은 분명 20%였는데요. 최종 수익금으로 보면 매년 원금의 62%에 해당되는 수익률을 올린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술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복리의 특징 중 하나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수익이 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 15%의 수익률하고요. 연 30%의 수익률이 투자 기간마다 누적 수익액이 달라지는데요.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1억 원을 연 15% 수익률로 진행이 되게 돼서 3년이 지나면요. 1억 원이 1억 5천이 되고요. 10년이 지나면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66억 2천만 원으로 뛰어오르는 거죠. 기간은 10배 차이인데 수익은 44배나 차이가 되는 거죠. 연 30% 수익률일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까요? 1억 원으로 연 30%의 수익률일 경우 3년이 지나면요. 2억 2천만 원이 되지만 10년이 지나면요. 13억 8천만 원이 되고요. 30년이 지나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620억 원이 됩니다. 실로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은 더욱 불어나는 게 바로 이 복리의 마술이죠. 복리의 특징을 쉽게 설명한 것 중에 종이접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종이접기라는 거 설명 한번 해봐 드릴게요. 1mm 두께의 종이를요. 계속 절반으로 절반으로 접는다라고 하면 몇 번 만에 달에 닿을 정도로 두꺼워질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겨우 40번만 접는다면요. 달에 닿을 정도로 두꺼워진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최고라고 감탄했다라고 하는 복리의 산술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왜 그토록 장기 투자를 강권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지혜로운 길이 아닐 수 없겠죠. 워렌 버핏은 시간은 우량 기업에게 훌륭한 친구지만 부실 기업에겐 적일 따름이다 라는 충고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또한 투자의 대가들은 자신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로만 투자를 한정하고 있죠. 물론 투자의 대가들처럼 똑같은 영역에만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은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가진 지식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업종의 전문 지식을 잘 활용하면 남들 눈에 띄지 않은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혼자만 캐낼 수 있을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투자의 대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역량 내에 있는 기업들로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되고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오늘은 호실적 종목에 투자하자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그리고 매년 호실적을 내면서 성장성이 있고요. 시장 지배력에 있는 우수 기업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모르는 기업에는 함부로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실적을 내면서 성장성이 있고 시장 지배력에 있는 효성중공업 말씀드렸고요. LNF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차트와 그 재무제표와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골라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 1억 원으로 1년에 30%의 수익률을 올려서 30년 뒤에 1,600억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여러분들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워렌버핏이 올렸던 수익률 여러분들도 올리실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인 투자에 충분히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이렇게 입력하시고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받으신 링크로 채널을 추가하셔서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발 빠른 정보로 주식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호실적 종목에 투자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저는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